The New Year Race. New Year는 뭐지? 새해. 새해에 레이스를 한대요. 레이스는 경주. 그래서 새해에 어떤 시합을 하나 봐. 어떤 경주를 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 여기 보니까 용도 보이고 빨간색 이런 장식품도 보이고 어떤 나라가 생각나? 그치? 중국. China. 중국이 생각나지? 우리 China는 중국이고 중국 사람은 Chinese 이렇게 얘기하잖아. 친구들이 지금 beef하고 chip하고 keeper가 중국 친구, Chinese 친구 리인의 집에 놀러 왔거든. 그래서 여기서 같이 밥 먹을 건가 봐. 읽어볼게. beef, chip, and keeper went to have dinner. 저녁 먹는 거 have dinner. 저녁을 먹는데 저녁을 먹으러 갔대. 누구랑? with Lee's family. Lee의 가족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어. 이거는 그냥 보통 식사가 아니야. 이거는 special. special은 특별한. meal은 뭘까? meal은 식사. 그래서 이거는 a special meal이야. 라고 얘기하네. 특별한 식사래. this is a special meal, said Lee. 이거는 왜냐면 오늘이 new year's eve거든 하고 얘기하네. eve가 뭐야? eve? 들어봤지? 언제 들어봤어? 크리스마스 eve라고 하잖아. 그렇지? 크리스마스 eve는 크리스마스 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전날을 eve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 보니까 new year's eve라고 되어 있는데 new year's eve는 언제일까? 그치? 설날. new year는 설날인데 설날의 전날이니까 1월 1일 전날. 그러니까 12월 31일. 12월 31일 다음에 1월 1일이 되니까 new year's eve는 12월 31일을 얘기할 거야. 그런데 비프하고 취비 할아버지한테 좀 이상해요 하고 얘기하네. 왜냐면 오늘이 12월 31일이 아니거든. 오늘은 1월 20일쯤 됐거든. 그래서 이상한거든. 하지만요 할아버지. but new year's eve. 새해 전날은요. 몇 주 전이었는데요. was weeks ago. week은 한 주를 얘기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ло,일,월,월,일 한 주를 얘기하는데. week에다가 s를 붙인 거 보니까 한 주가 아니라 열어준가 보다. 그치? 몇 주. ago는 전. weeks ago. 몇 주 전이었는데요. new year's eve는요 하고 얘기하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 중국의 Chinese new year. 중국의 설날은 너네랑 달라. 너네는 1월 1일이 new year지. 우리는 다른 날이 New Year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도 1월 1일 날 설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지 않고 1월 1일 날 안 가고 다른 날 가지. 그걸 구정 설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도 중국의 설날이랑 같아. 음력설이거든.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1월 달에 1월 며칠이었지? 20몇일이 설날이었는데. 그래서 Chinese New Year, 중국의 설날은 서양의 설날하고 다르잖아.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날이야. 다른 거? Different라고 얘기하지? Different. 좀 단어가 어렵다 오늘. Different day, 다른 날. 같은 날이 아니라, same이 아니라, different. Chinese New Year is on a different day, said Grandpa Chen. 리아고 린이 빨간색 옷을 입고 있네? 위에 입는 옷을 우리 꼭대기, 탑. 탑이라고 하거든. 레드 탑을 입고 있어. 리앤 린 워 웨링 레드 탑스. 입고 있었어요. 입다, wear. 그치? 이거는 트래디션이래. 트래디션은 뭘까? 이것도 좀 어려운 단어인데. 트래디션. 전통이란 뜻이거든. 우리도 전통이 있지. 우리는 설날에 어떤 전통이 있어? 떡국을 먹고 우리는 또 어떤 옷을 입어? 한복을 입고. 그치? 그래서 우리 빨간 옷을 입어 하고 얘가 얘기하네. It is a tradition. 이건 전통이야.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전통이야? To wear red. 빨간 옷을 입는 것이. To wear red. 언제? For the new year. 이 설날에, 설날을 위해서 빨간 옷을 입는 게 우리의 전통이야. 라고 얘기했어. 다시 읽어볼게. It is a tradition. To wear red. For the new year. Sadly.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또 우리 가족은 항상, 항상 뭐지? Always. Always는 항상. 먹는데. 우리 먹는다는 말 할 때 아까도 저녁 먹는다 할 때. Have dinner 한 것처럼. Have라는 말을 먹는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 Have fish. 우리는 저녁 뭘 먹어? Fish를 먹어. 응. 생선을 먹어. 생선이 창에 있나? 찾아볼까? 여기 있다. 생선을 먹어. 그치? 우리는 생선을 먹어. For dinner at Chinese New Year. 이 설날에, 중국의 설날에, 설날 이날에 생선을 먹어. So, in our family, 우리 가족은, we always have fish for dinner at Chinese New Year, said mom. 그리고 우리는 이런 덤플링도 먹어. 덤플링, 만두. 만두 같지는 안 생긴 것 같다. 그치? 그림이. 그래서, and we have these little dumplings, 이 작은 만두도 먹어, 물만두도 먹어. 하고 얘기했어. 그리고 저녁에, at dinner, 칩이 물어보네 할아버지한테. 뭘 물어보고 있네? 그치? 칩 asked grandpa about Chinese New Year. 응. Chinese New Year에 대해서. 중국의 설날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겠지.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뭘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 어, 여기 보니까, 어, 여기 뭐가 숫자가 써있는데, 이 숫자들은 각각의 연도를 얘기하지. 어, 그래서, 이제 뭐, 2020년에 보니까, 쥐가 그려져 있네. 그치? 그래서, 각각의 이런 숫자들은, 뭘 뜻하냐면, 뭘 뜻하는 거야? 각각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each, each라고 하지? each year, 각각의, 각각의 해는, 각각의 연도는, is named after. 이름이, 이름이 지어졌대. 뭐예요? 어떤 이름을 따서 지었냐면, named after an animal. 동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 우리 지금 보니까, 2020년에, ret라고 써져 있네? 2021년에는, oxen,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sheep, monkey, rooster, 그리고 여기 가려진 건 뭘까? 그래서, there are, 몇 마리가 있냐면, 우리 각각의 해는 동물의 이름을 따서 이름 지어졌는데, each year, is named after an animal. there are 12 animals. 12마리가 있어. there are 12 animals. in all. 전체 모두 12마리가 있어. 하고 할아버지가 얘기하셨어. 우리 한 해에 띠가, 한 해가 아니라, 우리 띠가 12개 있는 거 알지? 너희들은 무슨 띠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태어난 그 연도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쥐의 해에 태어났다. 그럼 나는 쥐띠가 되는 거잖아. 근데 12마리가 있대. 띠는 12개가 있구나. 근데 할아버지 하면서, 리아하고 리니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요, 얘네들은 모르니까 얘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말해줘요. tell them the story. 그 이야기 좀 해줘요. 뭐에 대한 이야기? tell them the story about the animals. 그 동물에 대한 얘기 좀 해줘요. 어떤 동물? 어떤 동물? 방금 얘기했던 이 동물들에 대한 관한 이야기가 있나봐. tell them the story about the animals, grandpa cried lean. grandpa began, 시작하다 begin, 시작했다 began, 시작했어요. 뭐를? the story, 그 이야기를 시작해줬어, 할아버지가. 옛날 옛날에 하고 시작해야겠지? a long time ago, 옛날 옛날, in China, 옛날 옛날에 중국에서 there were lots of animals. lots of는 뭐야? 많은 이란 뜻이지. 많은 동물들이 있었어요. there were lots of animals. 어떤 동물이 있나 볼까? 얘 누구야? tiger 도 있고, monkey, dog, dragon, rabbit, snake, 그치? 사실 드래곤은 상상의 동물이잖아. 그치? 상상의 동물이라서 진짜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 이야기니까, 이야기는 이야기니까. there were tigers and dogs, monkeys and horses, he said, there were rabbits and snakes. 그리고 심지어, 사실 너희들 믿지 못하겠지만, 심지어 하고, even 하고 이렇게 넣었거든. even은 심지어, dragon까지. 이렇게 even은 심지어란 뜻이거든. 그래서 심지어 드래곤도 있었어. 믿던지 말던지. 그치? 심지어 드래곤도 있었어. 하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야? 중국에는 황제가 있었지. 황제를 뭐라고 하냐면, emperor. the emperor, 황제는 wanted, 원했어. 뭐를? to name, 이름을 지어주기를. each year, 각각의 해.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 각각의 해에, each는 각각. 하나하나. 각각의 그 해에, 내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했대. 근데 어떤 이름이냐면, 누구의 이름을 따서? after a different animal. 다른 동물들의 이름을 다 따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했어. 그러면, 그래도 그 각각의 해에 순서가 있잖아. 근데 누구부터 이름을 따서 정해야 되지?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지? 누가 제일 1번이 돼야 되지? which animal, which는 어떤, 어떤 동물이, which animal, 어떤 동물이, was going to be first. 1등이 됐을까? 처음이 됐을까? The emperor decided. Decide 하면은 결정하다란 뜻이야. emperor는 그래서 누구를 1번으로 할지, 서로 1번을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결정했어. Decided. 결정했는데, 뭘 결정했냐면, to hold a race. hold a race. hold a race는 경주를 열다. 경기를 열기로 결정했고, for all the animals. 이 동물들을 위해서 경주를, 경기를 하기로 결정했어. the first year. 첫 번째 year. 첫 번째 해는 누가 당연히, 첫 번째 해의 주인공이 될까? 그치? 그, winner. 이긴 사람. winner. 그치? winner의 이름을 따겠지. the first year would be named after the winner. 그랬더니, 서로 막 상상하고 있거든. 칩은, 내 생각에는, I think, I think the tiger won the race. 타이거가 이겼을 것 같은데. said, 칩, they're very fast. 아주 빠르잖아. 그치? 그랬더니, rabbits are really quick too. rabbits are really quick too. 비프가 얘기했어. 너희들은 누가 1등일 것 같아? 어, 그랬더니, 키퍼가, 나는 진짜 내가 확신해. 너무너무 확신할 때, 나는 이거 정말 100%라고 생각해. 100%야. I bet. 나는 확신하다고 할 때, 이렇게 bet를 쓰거든. I bet the dragon won. 드래곤이 이겼다고 생각해. 하면서 키퍼가, 드래곤 좋아하나 봐. I bet the dragon won. 그치? 막 신나서 얘기했어. 드래곤이 분명히 이겼을걸? 드래곤은 날 수 있어. 그리고, they would easily. easily. easily가 뭐야? 쉽게. 아주 쉽게. 쉬운이 easy이잖아. 그치? they would easily beat. 비트는, 어, 또 있네? 비트는 이기다. 그네는 쉽게 이길 수 있어. easily beat 할 수 있어. all the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 모든 다른 동물들을, other는 다른이란 뜻이지. all the other animals. 다른 모든 동물들을 다 이길 수 있어. 하고 얘기했어. 아이고. 그랬더니, 리가 머리를 이렇게 흔들었네. shook는 흔들다. Lee just shook his head. 머리를 흔들었어. 리가 얘잖아. 얘가 머리를 막 흔들었어. 얘는 정답을 알고 있는 거야. 알겠지? 아무도, 아무도가 nobody. nobody has picked. 골랐어. 아무도 고른 사람이 없네. 뭘? the right animal. 맞는 동물. right는 맞는이지.